공격적으로 사업을 넓혀가던 참에 그 오민희 씨로 활용점정 될 것 같습니다. 어머 어머 너무 좋다. 활용점. 고기 다 익었네요. 드셔보세요. 여기 진짜 기가 막혀요. 민희 씨도 드세요. 네네. 음 와 죽이네요. 그렇죠? 맛있죠? 아우 다행이다. 저 금상구 감독님은 잘 지내시죠? 응? 그렇죠 잘 지내죠. 갑자기 그 사람은 왜? 아 새로운 작품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서요. 워낙 훌륭한 감독님이시니까 이번에도 잘 되시겠죠. 저 그래서 말인데요. 우리 배우들 중에 금감독님 새 작품에 어울릴만한 배우들이 있는데. 아 저 우리 민희 씨가 우리 회사 오시면 어차피 식구 되는 거잖아요. 금감독님께 말씀 잘 드려주시면 식구도 챙기고 저는 또 민희 씨 챙겨드리고. 어떠세요? 그러니까 지금 회사 들어가고 싶으면 금감독한테 대표님네 회사 배우들 꽂아줘라 그 말이에요? 아니 들어오시는 건 들어오시는 거고 오셔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이가 되죠. 그런 거죠. 어떡해요. 잠깐만요 화장실 좀. 아유 너무 급했나?